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자이로 센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f els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f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만약 조건이 참이면 작성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아니면 그 다음을 넘어가라 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조건은 ev3 파이썬을 사용할 때는 콜론을 통해서 조건식을 마무리를 하고 if문 아래로 들여쓰기를 통해서 수행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저번 영상에 있었던 if문과 설명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else가 추가가 되면서 if문에 있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에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 취할 행동을 else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c언어에서랑 파이썬에서랑 똑같이 if랑 else를 통해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조건문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 else는 if문에 작성되어져 있는 조건에 거짓일 경우에 이쪽으로 가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else에서는 조건식을 달지 않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else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콜론을 꼭 붙여주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을 보시게 됐을 때 첫번째 터치 센서를 누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a,b가 회전을 하고 터치 센서가 눌려져 있을 경우에는 else에 작성되어져 있는 c와 d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자이로 센서는 각도와 각속도를 측정하게 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포트를 선언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자이로 센서 포트 s1부터 s4까지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도를 측정을 할 때는 여기 자이로 센서 포트를 선언을 하시고 뒤쪽에 앵글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로 센서가 각도를 인식하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플러스 값,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마이너스 값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if문을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위쪽에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자이로 센서가 각도가 90도보다 미만일 경우에 참, 이상일 경우에는 거짓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참일 경우에는 이 주황색 부분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참일 경우에 실행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고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if 다음에 else가 없기 때문에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실행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은 이 예시문을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를 작성을 해주시고 자이로 센서 그 다음 각도니까 앵글 그 다음 여기서 모터가 500의 파워로 회전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예시문을 작성을 먼저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로봇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이로 센서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90보다는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클론으로 되어져 있는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서 여기 들여쓰기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건너뛰고 아래쪽에 있는 것을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자이로 센서 값이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앞에다 두고 이 90보다 클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로 센서가 먼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충분한 시간 1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리가 났을 때 1초 동안에 자이로 센서 값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소리가 난 다음에 1초 동안 자이로 센서를 손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조건이 참인데 여기 들여쓰기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명령어 자체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포트를 리셋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트를 변수로 바꿔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을 하자마자 변수에다가 자이로 센서 포트를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이로 센서는 G하고 센서라고 작성을 하고 이 값은 여기 자이로 센서에 있는 포트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으로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변수 이름을 작성을 해주면 끝이 납니다. 이제 로봇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1초를 기다리는 동안에 자이로 센서를 시계방향으로 90도보다 이상으로 돌렸더니 1초동안 정회전을 돈 다음 이 IF문을 빠져나와서 반대방향으로 1초동안 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이로 센서의 두 번째 모드인 각속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각속도로 하실 때는 앵글을 작성했던 부분을 스피드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이로 센서의 각속도는 레고 에듀케이션에 나와있는 설명에 따르면 이 자이로 센서와 인식하는 범위는 약 440 각도 퍼 세크 이런식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초동안 인식할 수 있는 속도는 440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440보다 빠른 속도로 돌아와도 최대 인식하는 범위는 440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처음 150보다 빠른 속도로 돌게 되었을 경우 아래쪽에 있는 정회전으로 1초를 돌게 되고 참과 거짓과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이런식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각도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이용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else를 이용을 해서 이 150보다 작으면은 역회전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제 1초는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지우고요. 여기 각도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스피드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이 스피드가 150보다 큰 곳으로 해놓고 그 다음 여기 역회전하는 부분을 스피드가 느릴 때니까 else라고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 이 프로그램이 속도이다 보니까 자유로 센서가 도는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와일문으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멈추는 것도 와일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로봇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맨 처음에 자유로 센서가 멈춰 있을 때는 150의 속도보다 작기 때문에 역회전을 하고 있다가 제가 손으로 자유로 센서를 시계방향으로 확 돌렸을 때는 150을 넘기 때문에 0.5초 동안 정회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 센서는 이런 식으로 각도와 각속도의 모드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해가 잘 안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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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